네, 2021년 4월 24일 강원도 평창의 오가피 농장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봄을 맞이해서 강원도 평창에도 흐르른 기운이 만끽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풀이 보여지고요. 뇌뿌리에서 새싹이 도단하는 오가피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검은 천 사이로 파릇하게 올라오는 오가피죠. 그 주변에서는 오가피의 새싹을 맞이하는 웅장한 자연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진 자연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없이 힐링의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과 함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장독 그리고 오가피 나무와의 조합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꾸며진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연 속의 아름다움이기에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영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에서 부는 산들바람이 나무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습을 간직한 그곳 강원도 평창의 오가피 농장의 모습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